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발효돼 있던 건조특보는 어제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으로 확대됐습니다. 찬 바람에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기질은 깨끗하지만 작은 불씨도 주변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환경이라 화재 예방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내려오면서 오늘 출근길도 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현재 대구는 영하 1도, 안동 영하 6도, 의성은 영하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5도, 안동 4도, 의성은 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건강관리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겠습니다. 이상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정변 날씨입니다. 대구의 시각기온 영하 1도, 영천 영하 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5도, 영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기온 영하 4도, 김천 영하 9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문경과 김천 모두 4도로 종일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봉화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경북 북부 내륙 모두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울진의 아침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 별다른 눈비 소식 없겠고요. 평년 이맘때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